3월 3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메들에게 고리잎과 유채꽃잎을 넣어줬습니다. 호기심있게 잘 쪄고 있는데요. 먹기도 합니다. 맛있나본네요. 병아리들은 사료보다도 풀들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. 손님들 드시기 먹기도 합니다. 이걸 먹기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를 키워봤을 때 야채를 많이 먹으면 털 색깔, 깃털이 굉장히 매끈하고 예쁩니다. 병아리도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